최근 들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인데요. 며칠 전에 건국대에서 일부 감면 결정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목소리가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논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학 쪽의 입장이 뭔지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줄여서 대교협이라고 부르죠. 이 대교협의 황홍규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시각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총론으로 1학기 내내 거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등록금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을 전제로 해서 거둔 거니까. 그러니까 등록금 일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학생들이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대학 쪽 입장은 뭡니까? 네. 학생들의 입장이나 요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마 대학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대학이 의도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대학 귀책 사유는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대면 수업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런데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안 했던 것을 갑자기 하게 됐거든요. 오히려 비대면 수업이 비용이 더 든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면 수업은 이미 갖춰진 시설을 새로 활용해 가지고 또 교수님들께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수업을 하시면 되니까 크게 부담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은 오히려 나는 어떤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받는 입장에서는 질 높은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비대면 수업이 되면 대면 수업에 비해서 질 높은 교육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장님은 또 전혀 다른 각도에서 비용적 측면에서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교육의 질 문제에서도 그게 굉장히 시각차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대면 수업을 할 때도 교수님들에 대한 강의평가가 있습니다. 네.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상태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수업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익숙해졌고요. 또 많은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을 1학기 전체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요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총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 말씀을 듣더니 갑자기 브랜드 떠오르는 게 사이버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이버대학은 비대면 수업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대학보다 등록금이 엄청 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방식으로 교육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설 설비 교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해서 방대한 시설을 확보해야 되고요. 또 사이버대학보다 훨씬 더 많은 교직원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사이버대학은 애당초부터 비대면 수업을 전제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했기 때문에 요번하고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각차가 크네요. 이건 우리 애청자들로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고. 지금 대기업 쪽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특별장학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주장이에요? 특별장학금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반환은 아예 교육과정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또 등록금 자체가 납부가 잘못됐을 때 이게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했는데 물건 자체가 하자가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반품 개념이다. 반품 개념인데 이거는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정도인 거죠. 그런데 그 불만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과목에 따라 학교에 따라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등록금 반환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좀 맞지 않고 그런데 학생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이유는 자취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취방은 얻어놨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자취비용은 들어가고 또 월세값은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거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좀 보존을 해달라. 우리만 왜 피해를 소례를 감수해야 되느냐 같이 좀 동참하자 이런 뜻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들도 가능한 동원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태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장학금이라고 하는 구상은 어떤 구상이에요? 특별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학금이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장학금을 주자. 그렇게 노력하자. 그런 뜻에서 특별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흔히 생각하는 성적 장학금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국가 장학금이 유형이 원투 있잖아요. 원 같은 경우는 어떤 세대주의 소득 수준을 따져가지고 8, 9원 이한부터. 그러니까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특별 장학금이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는 거죠. 그 장학금이. 그 장학금 부분은 현재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학금이 있고요. 또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설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도료나 전기료 이런 쪽에서 지출이 줄어들었을 거다. 또 교육 과정 운영할 때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접촉해서 운영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 비용에서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제됐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긴축 재정 운영을 해서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장학금을 주자. 그런 뜻에서 특별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이 알아서 그냥 특별 장학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보도를 보니까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수업 기자재 이런 거 구입 용도로만 지금 쓰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걸 용도를 어떤 용도 제한을 풀어서 특별 장학금의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대기업의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별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특별 장학금의 재원 가운데 일부를 이걸로 하자. 이런 거고 그러면 이 예산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대학이 어떤 정립하고 있는 돈 중에서 일부러 어떤 재원으로 투입을 하고 대학에서도 이런 구상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용도를 변경을 해 주면 학생들 소속 대학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 규모가 그렇게 되나요? 규모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혹시 그러면 이게 대학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고 질문 드리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지금 대교협에서 잡고 있는 이런 구상이라면 학생 1인당은 어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이 될 수 있는 건지 혹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셨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1학기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또 2학기에도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이 되면 대학의 저정 여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학마다 여건이 다 달라서 시뮬레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이게 종료가 되어봐야 학교에서 정산인을 하고 그랬을 때 과연 재원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나와봐야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그 예산을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말고 예산을 더 증액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까 혹시 대교협에서? 저희들은 그건 조심스럽게 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결국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에 의해서 어려운데 대학과 대학생들을 위해서 더 지원해달라 이것은 어찌 보면 우선순위에서는 좀 뒤로 빠져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대교협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3차 추경에 그래서 이 예산을 넣느냐 말느냐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 대교협하고 민주당하고 얘기 나눈 바가 있습니까? 공식적인 거라기보다는요. 학생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간담회 자리에 저희들도 배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예산을 돌려 쓸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특별히 없으셨던 걸로. 그래요? 그럼 혹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추경 예산에 이걸 포함을 해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뭔지는 혹시 좀 전해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자학금 형태라든가 재난지원금 형태 이런 걸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궁금한 게 아닌데요. 그러면 대학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떻게라도 어떤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안은 강구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대학 총장님들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세요. 학생들의 그런 요구는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야 되나 고심이 굉장히 깊죠.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대학별로 지금 적립금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다는 보도 많이 봤거든요. 그것을 쓰면 안 됩니까? 적립금이라는 게 대학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고요. 적립금의 많은 재원들이 기부자들의 기부 의사로 적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부 의사는 자학금을 줘라. 또 연구비로 쓰라. 또 무슨 시설비로 쓰라.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부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 적립금을 쓸 수가 없고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풀어달라고 지금 교육당국이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대학의 적립금을 이번에 한해서 학생들 장학금에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왜 그건 요청을 안 하십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적립금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됩니다. 적립금이 문제가 되는 곳은 사립대학이거든요. 그런데 사립대학은 올해 한 해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적립금을 다 털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립금을 일부 풀어서 주게 되면 사실 사립대학의 경우에 국립대학의 경우에는요. 건물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건물은 국가 예산으로 다시 세워줍니다. 그런데 사립대학은 노후된 건물은 새로 지으려 하는데 그럼 그걸 무슨 돈으로 지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립대학의 적립금의 문제는 사립대학의 어떤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적립금을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지금 뭐 드릴지 모르니만 이거 좀 하나 드릴게요. 유튜브로 jmj님이 그러면 실험 실습하는 학과는 더 학비가 비싸니까 그럼 이런 학과는 등록금 반환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험 실습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대학들이 집중 이수 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실험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면 수업이니까 전면에 대면 그때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하고 있고요. 이미 대학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됐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하겠다. 네.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교협의 황홍규 사무총장이었습니다.